웰스파고가 PPP 융자 신청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 발표했습니다. 페이첵 프로첵션 프로그램 PPP는 지난주 미국 경제부양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근로자 500명 미만의 기업에 1%의 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웰스파고 측은 PPP를 통해 최대 100억 달러를 대출할 계획이며 금요일 프로그램 시작 이후 이에 도달했다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4월 5일 이후 제출된 대출 신청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총 300억 달러를 대출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전날 약 18만 5천 개의 대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